안녕하세요. 이번에 해볼 영상은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1년간의 수익 공개입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에드벌룬 수익입니다. 48,760원입니다. 아프리카 별풍선 구독 광고 779만 5천 9백 15원입니다. 트위치는 2742.32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356만 6천 387원이 나오네요. 유튜브는 1024만 9천 137원 슈퍼 후원 493만 6천 178원 쇼츠피드 광고는 196만 8천 9백 64원 멤버십 172만 3천 113원이네요. 현지 비용으로는 300 이상 정도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총합 3078만 2천 5백 91원입니다. 끝!